여러분 한번 나오세요. 171기에요. 오늘께 저는 기장 좀 하시고 오늘 한 번에 박성료를 하셨는데 네, 박성료를 보내주세요. 또 인사를 하신 우리 선배님, 후보님께서 오늘 인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박성료를 하신 우리 선배님, 후보님께서 오늘 인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강식에 척수대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114위에 누군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사도 안고 싶고, 대령 예변입니다. 지금 사람은 국당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해병대에 이화식 선배님께서 사고라는 인사심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개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대한민국 안보 일원지는 우리 이화식 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늘 이화식 회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하여 선배님들, 선배님들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 훈, 박원! 같은 침묵계라니까 강남지향군이네? 회장, 그렇죠? 네, 강남구에 통해 강남구에 통해 강남구. 강남구, 강남구. 그런데 6회 공군 전부 다 통화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운동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해병대에 통해 전도공사람물이 왔습니다. 찬양,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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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